아시겠죠? 저 사랑합니까? 저 그 외에도요? 저 그 외에는 별로 목소리가 크게 안 들리네 오늘 정말 이런 한돈에 들어오는 이런 아담한 사이즈의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느 때 그 무대보다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한 무대에서 정말 소중한 분을 보셨으니까 소중한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죠 라스트 패스트 키스 다시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? 네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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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